광인의 집 광인의 집 광인의 집 광인의 집 광인의 집 들뜬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좋은 선물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고 앞으로의 대구가 너무 기대가 돼 충분히 강한 거 맞고 또 강한 거 맞는데 그에 반해서 분명한 약점이 있고 그 약점을 보완해야지만 좋은 플레이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 아이언맨 아이언맨 파란 유니버스와 파란 유니버스의 차이 아이언맨 어이거 어렵다 차에는 앞으로 내가 배구를 해가면서 보여질 것 같아 이렇게 팀을 옮기기 위해서 좀 많이 부족한 부분도 많고 앞으로 앞으로 좋은 모습 계속 보여주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 가도록 할게 응원해줘 안녕 안녕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해주시는 분께 추첨을 통해 이 공을 드립니다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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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